안녕하세요 책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밤에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수강생들 중에는 그 시간 오지 못해서 어떤 녹화번호 요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제가 코로나 후로 1년 정도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시장으로 와야 되겠다 제가 VOD라는 키워드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씽크와이즈나 3P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 링크를 올려놓고 결제를 해주시면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보내드렸는데 주문이 들어온다 내가 어떤 것을 다시 확인하고 수강생한테 보낸다 라는 이 절차를 최대한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타링이나 클래스 101에 있는 시스템을 내가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맞는 어떤 기준들이 있고 여긴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보다는 내가 좀 덜 내면서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티처블이라는 외국 사이트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얘도 줌처럼 결제를 해야 됩니다 무료 사용은 아니고요 무료로 며칠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전 바로 유료 결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가 쓰면서 100% 지금 완벽하게 숙지는 못했어요 이제 쓰고 있는지 한 한 달 됐나? 그리고 여기 자체를 통해서 결제일 일하는 데기보다는 제가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에 심어놓은 거로 여기에 링크를 올려놓은 걸 다시 보내드린 형식 아직도 제가 이 자체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 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게 1인기업 필독서와 마인드맵 두 개의 과정으로 올려져 있는데 바로 티처블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아직까지 결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게 뭐냐면 아침에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올릴 영상은 뭐였냐면 주말에 계속 촬영했던 리액션 독서법이라는 강의를 기존 실시간으로 계속 하다가 반복적인 말들이 나오니까 이걸 내가 영상으로 찍어서 차라리 VOD를 판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수강생 앞에 있을 때 3시간 얘기하는 것과 혼자 녹화를 위해서 3시간 말하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주말에 어쨌든 얘를 해내서 오늘 업로드까지 했고요 근데 오늘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거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올리는 저기 위에 제 독서법을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래 추가 구입한 유도할 수 있는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제 추가 구입은 우리가 이런 거죠 뭐 기산대 옆에 껌이 있다 콜라 먹으러 뭐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 콜라를 산다 뭐 이 정도 샀으니까 그 다음 또는 연관성 있는 것들 판매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더 범프라는 건데요 제가 알게 된 것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큰 틀에서는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도 하나씩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게 제가 알게 된 것까지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누구도 이렇게 티쳐볼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 어? 좀 답답하심이 있을 거예요 분명 답답하시고 왜냐면 특히 영어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직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저는 아직까지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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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래야 돼서 아직은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럴 때 제 영상이 한 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어 내가 그때 뭐 했었지? 라고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추가 구입 오더 범프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 티쳐볼 올려진 사이트로 가면은 몇 개 막 테스트 해보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리액션 독서법 방금 올려진 거 있고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에 오더 범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오더 범프 이것도 눌러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확장자가 크롬입니다 크롬 같은 경우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국과 영어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추가 옵션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리액션 독서법은 이거 제가 2만 9,900원 판매를 할 거고요 이 중에 어떤 범프를 고를 거냐 이제 얘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이렇게 해 볼게요 한 시간 만에 독서 노트 만들기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플랜은 얘는 14,900원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클릭만 해 주시면 돼요 Next1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14,900원인데 그럼 얼마로 할 거야? 이름 제가 이렇게 한글로 바꿔 볼게요 이게 좀 쉽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가격이 14,900원인데 너 얼마를 팔고 싶은데 그러면 저는 얘를 샀을 경우에 이거 하나는 내가 할인해 줘야지 13,900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사람들이 와 이거 샀을 때는 하나 샀을 때는 요건데 요거 샀으면 1000원에 할인되네 라고 그러면 추가 옵션은 안 나온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요 추가 구입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사양자가 구매하는 제품은 무엇이냐고 얼마나 친절해요?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판매한 게 뭐였냐면 독서 노트 마인드맵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이건 뭐냐? 그러면 얘는 고객이 얻고자 하는 것 디지털 마인드맵 싱크와이즈로 독서 노트 만들기 1시간 강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추가 범프 이렇게 합니다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방금 뭐였죠? 이거였나? 네 이렇게 할게요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방금 새로운 걸 알아냈어요 아까 14,900원에서 13,900원에서 자꾸 139만원으로 돼서 이게 뭔가 했어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14,900원짜리 영상을 1000원 할인해서 13,9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139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거 내가 확인 안 하면 결제액이 될 수도 있겠죠 수강생 물론 취소해 드리면 되겠지만 수강생이 컴플레트 엄청나겠죠? 그래서 여기 꼭 뒤에 이 마침표를 찍어 주십시오 똑같이 139만 3,900원이라고 하고 이와 똑같은 양식으로 마침표 찍어 주시고 공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땡땡을 찍으라고 했는데 불과 13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방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14,900원인데 139만이고 0은 아예 안 썼거든요 이랬더니 13,900원이 되네요 이게 아무래도 달러와 원화 차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제대로 알게 되면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뭐 오더 범프라는 것과 거기에서 추가 옵션을 넣어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비용 때문에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치게 되었는데 13,900원 13,900원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로 해서 일단 제가 잘 들어간 한 번도 볼게요 이렇게 가격 화면에서 잘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900원 리액션 독서법을 제가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카드 결제를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근데 짠 추가 구입하시겠어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43,800원으로 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와 티처블 막 도전욕구가 생깁니다 이상한 저 이상하죠 내가 내 것을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저도 막 이거 갖다 저기 갖다 좀 헷갈리는 면들이 있는데 또 정리되면 제가 알게 된 것도 영상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들이 조금 더 나의 에너지를 한 번만 제대로 쏟아서 계속 무한 확장 될 수 있는 이런 VOD 시스템 티처블 활용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게 된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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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